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202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시험이 이제 4월 학력평가인데 조금 미뤄져서 5월에 치러졌습니다. 어쨌든 한 몇 년 전부터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학평 일정들이 예년과는 달리 조금 여유있게 실시가 되는 편인데 어쨌거나 시험을 치르셨으니까 아무리 학평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3월 학평에 이어서 두 번째 시험이고 물론 제수생들, N수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현역들만 참여하는 시험이라서 어떤 그 등급 컷이라든지 여러가지 지표들, 시험 결과들이 아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는 데는 지금까지의 어떤 학습 상황을 점검해 보는 데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험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험을 치르고서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과 현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학습 양의 측면, 그 다음에 질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을 잘 짜서 이후에 6평까지 가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6평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완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물리학 1의 그 결과를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난이도가 좀 극과 극이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쉬웠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를 좌지우지했던 주요 문항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아주 낮게 나왔던 주요 문항 5문항을 상세 해설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컷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게 먼저 올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지난번에 어떤 3월 학평도 예년의 3월 학평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됐거든요. 물리학 1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번 4월 학평도 원래 3, 4월 학평은 어쨌든 좀 소프트하게 출제되는 경우들 쉽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건 뭐 사실 난이도의 어떤 그 또는 난이도 또는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 사설틱한 측면도 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쓸데없이 발문의 길이를 너무 이제 길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읽고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상당히 이제 컷 자체가 1컷이 42가 뜨고 2컷이 뭐 37인가 이게 확정 컷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메가스턴트 채점 서비스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1컷이 42 땄죠. 그 다음에 2컷이 37 2컷이 40점을 못 넘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론 뭐 재수행들 N수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N수생들의 평균 학력이나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컷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같은 난이도의 어떤 시험이 후반부에 출제가 됐을 때 지금은 아직 입시 초반부니까 뭐 컷이 낮게 나올 수 있겠죠. 아직 뭐 기출학습 개념학습하는 학생들도 있고 N제풀이 실전문제풀이 경험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치렀던 시험이니까 그렇지 이게 뭐 6월이나 또는 뭐 9월 수능 이때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전집단이 참여했다. N수생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게 뭐 수능 근접한 시기에 치러졌던 입시 후반부에 치러졌던 시험이라고 하면 컷이 뭐 사실 한 46, 47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입시 초반부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3, 4월 학평 치고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못 봤다고 하더라도 아직 초반부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너무 또 본인에게 일종의 뭐 면죄부 변명거리 이런 걸 너무 이제 많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굉장히 부진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뭐 그래 큰 의미는 없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자세인데 긍정의 자세도 중요한 자세입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반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어려웠던 시험이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아플 수 있겠으나 그런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입시 초반부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구성이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시험이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를 좀 냉철하게 점검하고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사설틱한 느낌이 있었고 뭐 평균적인 난이도는 무난했으나 몇 문항에 좀 포인트를 줬죠. 그것도 뭐 이제 수능 경향을 완전히 이탈하고 완벽하게 뭐 이제 좀 지업적인 또는 너무 계산량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는 교훈이 있는 문항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